유리를 하차하러 왔습니다. 유리는 항상 조심스럽죠? 물론 그 유리는 전용 다이가 있어요. 거기에 단단히 결속시켜 오긴 하는데 그래서 유리라는 것은 충격을 받게 되면 깨지게 되어 있잖아요. 유리 하차할 때 긴장될 수 밖에 없죠. 지금 이곳 현장은 굉장히 장소가 좋은 곳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땅은 지난번에 그 스틸그레이팅 찌그러뜨려 먹어갖고 문제가 됐던 곳이죠. 저곳을 침범하면 안됩니다. 여기가 지금 한적한 도로 같은데 역시나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은 차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마땅히 피할때도 없고 어쨌거나 일단 이 유리다이를 하차 해갖고 한쪽에 놔두면은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불러갖고 지게차를 다시 불러갖고 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하차를 해볼까요? 네다이니까 두다이씩. 처음엔 저는 이제 한다이만 뜨려고 그랬는데 무게가 가볍다고 두다이 뜨려고 그래갖고 두다이를 한 번에 뜹니다. 두 번만 뜨면 되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작업이지만 역시나 유리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 밖에 없어요. 저거 유리가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지만 유리다이 하나 넘어갖고 유리값만 한 300만원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거 이제 서비스 작업이었기 때문에 또 발을 풀러 놨기 때문에 제 책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보고 보험 처리 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뭐 돈 받고 해준 일도 아니고 또 발을 철저하게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보고 운반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뭐 실적을 물어준 건 없습니다. 지금 저 다이가 유리 전용 다이잖아요.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어진 다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유리다이는 단단하듯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굉장히 약한 물건이죠. 유리라는 거는요. 총 5다이인가 보네요. 일단은 두 개 떠도 된다고 하더군요. 유리를 많이 씻고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저보단 잘 알겠죠. 역시나 두 개 뜨니까 그렇게 무겁진 않네요. 유리가 양이 많긴 한데 크기가 작아서 그만큼 무게가 가벼운 거죠. 두 개 들어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요거 작업하는 동안만큼만이어서 차가 안왔으면 좋겠어요. 요거 10분도 안걸리는 작업인데 아직까지는 지나가는 차가 안보이네요. 지금 오늘 이 동영상 유리 와갖고 하차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요기 현장에 유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요 다음번에 올릴 거는 유리 다시 이제 다시 싣고 가야될 거 아니에요. 상차하는 영상인데 그때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한가한 거에요. 지금 이쪽 왼쪽이 이제 그 현장 건물인데 앞에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정도면은 작업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한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상차하는 영상 보시면은 또 머릿속에 또 지진 나죠. 요거는 침착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 지게차 작업이라는게 어느것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유리는 정말정말 침착하게 서두르지 말고 해야 돼요. 하차에서 유리가 깨지는 날이면 난감하지요. 총 다섯 다이네요. 역시나 이것도 가볍네요.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두개를 한번에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서 보면은 밑에서 신호를 해주면 좋긴 하죠.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평이 잘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밑에서 보면은 지게빨이 틸트를 안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신호를 해 주신 거에요. 지금 차가 저쪽편이 약간 높아갖고 제가 약간 틸트를 안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수평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게차 위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이제 그 다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저 뒤에 다이는 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수평이 안 맞으면은 위험하단 얘기죠. 저렇게 한 번씩 봐주면은 저희가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뭐 그게 어느정도 차를 주차해 놨을 때 어느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애매하게 판단이 안 될 때는 수평 맞추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뒤에 팔레트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유리다이 작업은 해도 해도 긴장이 됩니다. 제일 긴장되는 작업이 이제 유리다이 하고 저는 이제 와인 창고 몇 군데가 있어요. 이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가끔씩 내려다니는데 그 와인파레트가 나무파레트라서 또 나무파레트에서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 자체도 충격을 주게 되면은 그 유리병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인파레트하고 이 유리 같은 거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물론 뭐 지게차 작업이 뭐 쉬운건 없죠. 차 한 대 지나가네요. 오늘은 차가 지금 안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출근시간에 걸려버리면은 또는 이제 학생들 통학하는 시간에 걸리면은 여기 차가 어마어마하게 지나다닙니다. 바람을 꽂으려면은 한참 기다려야 돼요. 한 달이죠. 하나죠. 혹시 이제 이런 데는 확인사설 한번 해야죠. 이게 딱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눈으로 봤을 때는 한 달인데 뒤에 또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그 하물차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물어보는 거. 이제 마지막 다이 하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를 제가 바꿨습니다. AKG 라일랑가 뭐 하여튼 USB 마이크인데 이번에 마이크에 지금 제가 투자를 한 거죠. 아직까지 낯설긴 한데 이제 살살 적응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이크도 실험할 겸 해갖고 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만들게 된 거예요. 요거 잘되면 이제 뭐 라이브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지게차 하면서 라이브는 못하고 위험하잖아요. 지금 지게차 작업하면서 라이브 한다는 거는 정신 집중하고 해도 사고가 나는 판에 이거 방송하면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지게차 작업 같은 경우는요. 물론 주행 중에는 가능합니다. 멀티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작업할 때는 절대로 네 뭐 뭐 방송한다고 괜히 카메라 키우고 그랬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물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켜놓기만 한다면 뭐 문제 될 건 없겠죠. 이제 지게차 사무실에서 간단한 방송 같은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거금들여서 마이크 하나 구입한 겁니다. 아주 전문적인 건 아닌데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만 조정 해갖고 저한테 맞게 설정을 맞추게 되면 뭔가 찾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처음 하는 건데 뭐 목소리가 좋은지 나쁜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차차 이제 좋아지겠죠. 자 이제 작업 무사히 끝났고 이곳은 참 좋은 곳이에요. 바로 현찰 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불러주세요.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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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